아저씨, 야구예요? 글러브를 깔아놓고 얘기해봅시다. 하나, 둘, 셋, 짠! 자, 여러분! 글러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기 이게 다 중고 아닙니까? 네, 중고. 제가 좀 힘들게 계속 시간 두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한 제품입니다. 왜요, 왜? 또 중고 제품은 각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글러브, 핫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씩 뺏어오면 그 묘미가 있죠. 이런 애기촌 같은 경우는 사실 흔한 묶어 아니에요? 애기촌인데? 이건 서재흥 선수인데 지금 은퇴했지만 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선수 모델로 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박찬호 선수. 아, 박찬호 선수 모델이구나.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죠. 아, 이제 이런 거. 아, 너무 예뻐요. 아, 국대배색. 아, 국가대표 대색. 포프로. 포프로? 네. 대구까지 가서 갖고 온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것도 포... 이것도... 어? 이 다 국... 두 사장님이. 이 다 국가대표. 아, 이거 장관이네. 이거 지금 방송 나가면 아마 구하고 싶... 구하고 싶다고... 구하고 싶다고... 오오오오오오오오... 기가 막히네요. 아 이게 다 퍼프로에요? 와 이게 국가대표 모델 배색이야 한분이 이렇게 한분이 다 갖고 계셨는데 요거 그냥 제가 다 갖고 온 모델 돈 많이 쓰셨겠는데요? 네 좀 썼습니다 네 쪽을 다 갖고 계신거에요? 근데 지금 저 몰랐는데 요 분도 환자신게 요 안에다가 지금 발견했는데 종이를 말하는게 오오 강 눈어주지 말라고 행글 파신 분도 장난 아니니 이거는 나중에 구하기 힘든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어제도 되게 바쁜데 저녁 낮에 가서 저녁 늦게 와가지고 배전해서 또 와서 아침 6시까지 일하고 어머 아 그래요 매장에 오자마자 DP를 하는데 행복한 감정 저 뭔지 압니다 저도 약간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미지노는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죠? 다른 글러브에 비해서 찰진 느낌. 찰지고 촉촉하고 이 라벨 보고 있으면 미소 짓게 되고. 네 맞아요. 얘 가슴을 되게 띄게 합니다. 맞아요. 그게 미지노의 매력입니다. 맞습니다. 이 라벨만 봐도 가슴이 고닥고닥. 더 제가 사왔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이 검지에 때가 없어요. 일단 중고 제품인데 보면은 어 그러네. 검지가 많이 때가 있는데 그 분은 211로 끼셔가지고 검지에 때가 없더라고요. 아 다 손을 집어넣고 쓰셨던구나. 끝에 두 개 하나하나를 껴서 이게 이제 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분한테서 이제 산 게. 아 그렇구나. 이거 안 팔죠 이런 것들 다? 네 지금 일단 팔지는 않는데 대답 제일 빠르셨어요. 네 바로요. 0.1초 걸렸습니다. 안 팔아요. 나중에 한 번 팔 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전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또 제일 재밌는 글러브 뭐가 있을까요? 요런 거. 요런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걸레입니다. 진짜 옛날 거. 냄비 받침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냥 오래된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글러브는. 네. 특별한 것도 이제 일본 선수 이제. 엠마크죠 이거? 엠마크. 엠마크에다가. 엠마크에다가. 네. 엠마크에다가. 그래서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글러브는 많이 사용한 글러브에 그 운치가 있어요. 네. 같이 야구 하신 형님이 갖고 계시는데 진짜 쫄라 갖고 갖고 왔습니다. 아아. 솔직히 이거 돈 주고 사기에는 되게 아까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글러브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 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엠마크. 저거는 뭐예요? 어 요런 거요? 네. 요런 거는 그냥 예전 미지노 오던데. 요런 거는 좀. 되게 운동화같이. 뒤에 메쉬에요. 메쉬. 되게 좀 가볍고. 이제 요새 나오는 오더는 프렉시킵이라고 하는데 요건 예전 오더. 그 전에 노스킵. 노스킵. 아아 노스킵. 아시죠? 네 알겠죠. 노스킵. 인기배색이죠. 이제 흰빨, 국대배색 그 다음에 이제 3대 인기배색 하면. 요거 국대배색 그 다음에 요거 아테네 배색. 아아. 색깔이 좀 바랜거에요 아니면 원래 이 색깔. 원래 이런거에요 원래. 원래 이거에요. 잉글랜드 국기 약간 그런 배색인데 요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조스바 색깔. 하하하하하하. 조스바? 되게 특별한 색깔. 이것도 포프로에요. 아아 포프로. 역시. 그래도. 극강. 건빨배색. 아아. 나이키도 이런 것도 건빨배색 구하기 좀 힘든데. 요런 것도 준건데. 아 킬도 되게 좋은거에요. 나이키는 이제 구하기도 좀 힘들죠 사실. 네. 이제 뭐 생산중지. 네. 오더를 받지 않고. 네네네. 나이키. 나이키. 일루미트. 여기 이거 일루미트 아닙니까. 어. 잃어버렸다. 하하하하하하. 사장님 잠깐 등에 식은땀이 싹 나시면서. 와 글러브 이거 다 비싼 글러브들이. 이렇게 눈앞에 그냥. 요런거 나이키. 오더 이제 중지 돼서. 구하기가. 아니 못 구하죠. 구할 수가 없는데. 오. 오더젯. 이 섀도우 렛틴인가. 네. 요것도 얼마전에 이제. 아 이거 특이한 겁니다. 이거 특이한 모델입니다. 듀얼웰틴 아까 윌슨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웰팅 요게. 두개가 되는데. 미주노에서는 요런 모델을 만든 적이. 거의 없는데. 거의 이제. 이거는 희귀템이죠. 이거 왜 만들었죠. 되게 기술력이 좋은게. 요새 아식스 글러브가 이제. 네. 웰팅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미주노에서는. 한참 전에. 아. 그렇게 만들었다는게. 멀어지는. 요런것도. 희귀템이죠. 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런거. 요것도 얼마전에 갖고 온 제품인데. 다구치. 이제. 이거 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구치가 뭐에요? 근데. 추신수 선수가 이제 요렇게. 웹을 하셔가고. 요런 웹. 아. 선수 웹이. 웹인데. 이제 다구치. 요 모양을. 특이하네. 요거 글러브를 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판매할 계획이 없죠. 근데. 다 안 빠질거 아니에요. 일단 소중한 애기들 아니죠. 소중한 애기들이죠. 좋은 글러브들이 눈앞에. 다 쌓여있으니까. 그렇게 좁은 수상. 근데 실질적으로 요새. 쓰는거는. 제. 뭔가요. 제가 요새 쓰는 제품. 아. 아톰주인가요? 네 아톰주인데. 요게 이제 자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하나이그슨. 모 선수가 쓰던 제품인데. 제가 또 갖고와서. 실사용. 네 실사용. 선수가 쓰는. 꼴집이 많이 없어요. 네. 이거 빼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요 글러브가. 판대기. 네. 그렇죠. 판대기 모양으로. 네네. 판대기 스타일. 그 전에는. 제가 요거를 썼었어요. 아. 고무장갑 같은. 고무장갑이었다. 힘이 너무 없어요. 지금. 아 그러네. 흐물흐물한데. 요게. 딱 들어오면서. 이제 요거는. 버리고. 요거를. 요걸로 갈아탔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하세요? 글러브 보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행복하죠. 이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 부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글러브가 많은 편인데. 부럽거든요. 하하하하. 오셔서. 이제. 글러브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다보면. 끝이 없군요. 아. 끝없죠. 글러브는요. 정말 끝이 없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아마. 자기 글러브가. 오. 내 글러브가 저기 있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무튼. 전국 8도로 돌아다니면서 모호 글러보니까. 아. 그렇죠. 나중에 진짜. 다시 만나보고 싶으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만날 수 있죠. 내가 원래 쓰던 것들. 아. 맞습니다. 그런 또.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사장님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게 저희가 소문을 많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장님이 계신다 그래서. 근데 와 보니까, 소문보다 더 합니다. 기왕 온 거. 글러브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좀 샅샅이 뒤져보고 갈 겁니다. 근데 여기. 되게. 좋은 물건ôедин스입니다. 이거. 일단. 이거 봐야됩니다. 이것도 숨겨놓고 있는 겁니까. 어 이거 그거다. 네. 우리가 리뷰했던 제품도 여기 있구요. 판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아,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저희 때문이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오마화, 2010년 오마화인데요. 이게 되게 명기로 유명한 건데 그래서 리오더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리지널들이 있어요. 래핑. 래핑 그대로 돼 있는 거, 새 거라는 거죠? 네, 새 거. 배트는 오리지널일수록 값어치가 좋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기가 막힌 배트가 여기 지금 몇 자루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06 오마화. 아. 이것도 명기죠.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쓰는 제품인데 중고로 이것도 분양해왔습니다, 제가. 한 게임에 거의 한 번씩밖에 안 때립니다. 이런 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딱 치죠? 이렇게 놔두고 때려. 어디를 던집니까, 이런 거. 그럼 파는 거예요? 네, 이건 파는데 오리지널은 안 팔고 리오더만 팔고 있습니다. 아, 색깔이 좀 다르구나. 루이스 빌 슬로고,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리오더고, 이게 오리지널. 얘는 얼마예요? 이거는 33-30인데, 제가 그냥 40만 원에 갖고 왔어요. 아, 40... 33에 아마 2,8이었으면 한 5,6씩은 했을 거예요. 이것도 디자인이 참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마도 봉성. 촘도를 보여줘. 네, 이게 풀카본 배트인데, 이제 티라노 사이에, 아, 이것도 티라노 사이에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품절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일 제가 힘겹게 열자로 또 구해왔고, 아...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그러네요. 근데 반발력도 워낙 좋습니다, 진짜. 풀카본이에요? 네, 풀카본. 마도 봉성. 마도 봉성. 디자인이 진짜 이쁘네요. 디자인 진짜 이쁘네. 그것은 도구마. 도구마. 도구마는 많이 들어봤어요, 티라노 도구마. 티라노 배트는 이제 도구마하고, 디아블로 뭐.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티라노가. 그래서 이것도 사러 역시나 전국에서 많이 오세요. 아, 티라노 배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아, 티라노. 또 우리 또 하나이글스 팬 아니겠습니다. 하나이글스의 어떤 시그너츠 업. 애기. 어머, 애기야. 이거 근데 너 맞겠다, 그렇지? 3살짜리 애기. 3살짜리? 어. 운동화. 야구아들. 우와, 신기하다. 핑크색이다. 핑크, 핑크. 남자들이 요새 핑크색을 많이 좋아해서. 네, 저는 요즘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핑크죠. 남자는 핑크입니다. 남자는 핑크입니다, 맞아요. 이거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식스. 나만을 한 사람만을 위한 배색을 넣어서, 오더를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죠.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완전 에나멜이네, 그렇죠? 대부분 일반 용품점에서는 이거를 오더 시스템으로 많이 할 텐데, 저희는 이제 빨리 이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더를 1분에 내면은 한 두 달 정도 기다리는데, 이제 골드 사이즈만 이제 오더를 내놓고, 바로바로 판매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오더를 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뭐, 다 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지. 가기 싫죠? 가기 싫지. 아, 좋구마. 이 사람이 뭐 하세요? 네? 아, 이거 심지어 봐.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이쁘게 생겼다. 어, 진짜 이쁘게 생겼다. 도쿠마. 네. 이게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요즘에 제 관심사의 1등입니다, 1등. 많은 분들이 되게 댓글로 이렇게, 리뷰해달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네, 네, 네. 아,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진짜 갖고 싶으세요? 네. 드릴까? 네? 네? 그, 아까워서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여러분. 근데 놓지 않을까요? 근데 놓지 않아요. 안 봐요. 뭐라고요? 가고 있어봐요. 좀 남아요. 먼 길 걸음 하셨으니까, 제가. 아, 이 빈자리가 너무 쉽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안 비었죠? 어, 꽉 찼다. 꽉 찼다. 꽉 찼다. 네, 여러분. 제가 도쿠마 리뷰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도쿠마를 미친듯이 찾아다녔어요. 꽁 뜨시고 보여드렸지만, 사장님이 굉장히 흔쾌하게, 도쿠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 여쭤보니까, 굉장히 흔쾌하게, 그럼 도쿠마 한번 가져가서, 리뷰해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흔쾌하게 주시는 거, 맞아요?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네, 리뷰해주시고, 진짜요? 구독자들한테, 좋게 설명해주시면,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리뷰할 수 있는 도쿠마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오오오오! 도쿠마를 또, 제가 리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가니까, 사장님이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오늘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사장님 되게 좋은 분이고, 사장님 되게 천사 같고, 또 막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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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봐 또 대단하시고 짱이고 올리드락 캡슘 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 하나 이겼으면 굉장히 핫합니다 대전이 지금 야구의 맥화가 돼가고 있죠 저희 또 하나에 미쳐있으니까요 저희 하나 응원하러 또 올 거거든요 그때 가끔 들릴게요 같이 야구보러 가시면 치킨하고 맥주는 제가 쓰겠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금방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으시면 정말 이 떡 벌어지는 글러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니까 한 번 봐서 야구 용품 많이 구경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럼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구월드입니다